저기 선생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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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취미는? 좋아하는 음식은요? MBT은? 사귀는 사람은? 있다 없다 손 넘지 마라 안 잡아 먹어요 너 나로 그래도 우리 베프지? 난 너 좋아해 알지? 그 논의 우정 너 정말 무슨 일 있는 거야? 너한테 모든 걸 말할 순 없잖아 나 너무 궁금한데? 뭔 소리야 모델 여기 있는데 누구세요? 그럼 저랑 같이 밥 드실래요? 어제 우리가 우리? 조교님이 그냥 저를 먹고 튕기 안 할까요? 우리 수업이 연애하기 좋은 수업이라고 불리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어요 마루랑 연락한 지 얼마나 됐어? 뭘 얼마나 돼? 좀 더 같이 있고 싶어서 그래요 넌 참 그런 말 잘도 한다 왜? 나 찾았어 찾던 사람? 왜 하필 조교님을 골라서 어려운 길을 가요? 네가 나를 보는 눈빛을 보면 나 다 알 수가 있어 민으로 스토킹 했어 너 걸레야? 그래도 웃어주면 좋겠다고 바라는 내가 병신이지 그냥 네가 싫어해줄다는 생각은 안 해봤냐? 너 진짜 미쳤냐?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인지에 대해 한번 말해볼게요 잘하고자